일반 팩이랑 똑같이 요렇게 바르시면 돼요 살살살 살구씨 가루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 개선에 정말 효능이 좋다고 해요 이렇게 말랐거든요 제가 세안을 해볼게요 미온수로 하시면 돼요 그래야 조금 잘 씻기거든요 너무 좋다 그래 좋아 좋아 꾸준히 하시면 정말 맑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? 감사합니다 영상에서도 봤듯이 정말 뽀얗고 광이 나던데요 진짜 이쁘다 김예희씨 이후에 이렇게 빠직빠빠직한 피부 처음 봐요 빠직빠빠직한 피부 처음 봐요 솔직하게 더 하얘진 것 같아요 더 하얘진 것 같아요 점점 하얘지고 더 점점 예뻐져 더 예뻐졌어요 세월이 더 예쁘네요 저기 세순물이 맞죠? 메이크업 물이 아니죠? 오일물 아니에요? 오일물? 이게 지금 다 씻고 우와 대박 우와